지난 1년동안 시중에서 운행을 하면서 검증을 받은 차구요 조만간 이제 승인을 받고 나면은 곧 이제 도로에서 보실 수 있을겁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집배원들께서 우편배달차로 전기차에요 이게 1년동안 검증을 다 해주셨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송회사들이 운송회사들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될거라고 하시구요 지금 보면은 딱 한 두명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트럭이구요 전기차라서 따로 기아 같은게 없습니다 이 차는 보시면 뒤에 짐칸이 짐칸 공간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식으로 규제라든가 이런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참 굉장히 지금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차는 곧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차에요 이게